4팀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팀 무대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디즈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디즈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절의 부담유를 덜어주는 의자 기립보조 틸트 설계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자의 51.3%가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약화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자료를 참고하면 고령자 기준 무릎관절 환자 수가 4위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으로는 1위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무릎건강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저희는 노인의 43%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일상생활의 수행능력 주요 항목에서는 앉았다 일어나기가 두 번째로 어려운 항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고령자가 앉았다 일어나는데 무릎관절의 약 10도에서 30도 범위에서 무릎이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릎이 지면으로부터 30도까지 움직이는 동안 무릎에 작용하는 하중을 줄이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고 무릎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 의자를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립운동 MBD 해석을 통해 무릎의 하중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확인을 한 후 저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틸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설계된 틸트를 장착 후 MBD 해석을 다시 진행하여 최종적인 틸트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립운동 시 MBD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치수, 무게, 무게 중심을 중점으로 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체를 크게 5부위로 나눠서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각 부위의 수치들은 65세의 인체 치수 평균값을 이용하였습니다 무게의 경우 고령자의 평균 몸무게 64.1kg을 보이시는 표와 퍼센트값을 활용하여 무게를 분배를 하였고 무게 중심 또한 참고 논문을 이용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이 각 부위의 무게와 무게 중심을 나타낸 사진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이 최종 앉은 자세 모델링한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런 기립운동을 아담스 내에서 표현하기 위해 인체의 골반, 무릎, 발목 관절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조인트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인체의 관절 각도의 경우 보이시는 참고 문원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기립운동을 5%의 단위로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매트랩의 폴리너미얼 커브 피팅을 이용하여 4차에서 8차 다항식을 도출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정확한 관절 각도를 알아내기 위해 RMS 오차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보이시는 표와 같이 6차 이후로는 오차의 변화가 크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차 다항식을 인체 관절 각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값을 보게 되면 최대값은 1.762조에 약 287루튼이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틸트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자 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치중에 나와있는 의자 중에 시리즈의 T50 모델을 기반으로 기본 프레임 규제를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단 프레임에는 좌판의 각도를 제한할 수 있는 프레임을 추가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의자 프레임 제로 선정에는 저희가 가구에서 많이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와 ABS 플라스틱 이 두개를 비교해가며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충격 강도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더 크나 그래도 실생활에는 이만한 충격을 가할 일이 적다 판단하였고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측면이나 표면 질감적인 측면에서 ABS 플라스틱이 더 유리하다 판단하여 저희는 프레임의 재료를 ABS 플라스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앉았을 때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단 프레임의 구조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물성치는 ABS 플라스틱을 이용하였고 하중 조건으로는 앉았을 때 하중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앉았을 때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변환하여 1대 2.2의 비중으로 하중을 분배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변형률은 0.02mm로 매우 적은 값이 나와서 그 변형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최대 운용값 속 1.37kph로 안전기술을 2로 설정한 허용 운용에 비해 매우 적은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파손이나 변형될 우려 없이 설계 진행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스프링의 위치랑 스펙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스프링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의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릎 변화에 따른 의자 각도의 변화를 계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의자의 각도는 약 6도에서 46도까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서 보안 무릎의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인 1.762초에서 의자 각도는 약 3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스프링의 위치를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인체가 앉아있을 때 하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골반 관절 하단 부분을 파악받고 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지점을 스프링의 작용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파중이 가장 많이 걸릴 때 큰 힘을 작용하면 저희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의자 각도가 약 30도일 때 작용점으로부터 상단 프레임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의 지점으로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위치를 바탕으로 스프링의 규격을 살펴보면 최대 압축 길이가 225mm보다 작아야 하고 최대 신장 길이는 306mm보다 커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여러가지 스프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트로크의 길이 변화에 따른 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가스 스프링으로 선정했고 그 후에 가스 스프링은 스트로크가 늘어날수록 힘은 선형적으로 줄어둠을 확인하여 파워텍스 4의 모델을 참고하여 힘의 범위에 따른 5가지 가스 스프링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담스 조건 설정입니다 먼저 조인트 설정으로는 왼쪽 그림과 같이 먼저 좌판이 회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스 스프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인트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의 경우는 스트로크와 좌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스트로크 방향으로 앞서 구한 케이스별 힘에 대한 함수를 개입했습니다 그 다음 컨택 조건으로는 허벅지와 의자 사이 컨택을 줬습니다 먼저 개수로는 여러가지 개수를 입력 후 시뮬레이션은 반복 진행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계수를 설정했고 그 다음 마찰 개수의 경우는 먼저 논문을 참고하고 직접 의자에 앉아서 어떤 각도에서 미끄러지는지 실험을 해보며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컨택으로는 0도에서 45도 범위로 시트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시트와 프레임 사이 컨택트를 설정해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틸트 장착 후 MBD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틸트 장착 후 MBD 해석 결과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케이스 5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5를 선정하였을 시 스프링 힘이 너무 강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에도 의자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저희는 안정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파악으로는 모든 모션을 해지한 후 상체 각도만 0도 30도로 고정하여 정자세와 구부정한 자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의자가 들어 올려지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판단 시뮬레이션을 보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자가 가만히 있어야 안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자를 보시면 살짝씩 딜리는 것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자가 완전히 뒤집어 올려져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에서는 케이스4와 케이스5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케이스3가 바른 자세와 달리 살짝씩 딜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3부터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많은 하중을 보조해주며 가장 많은 하중을 보조해주며 안정적인 케이스2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종 결과 그래픽입니다 다음으로는 결론 및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및 기대효과로는 저희가 설계한 틸트를 사용해서 의자에서 기립할 시 평균 101.32N의 하중을 보조해주며 이는 기존 대비 약 35.900%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키로수로 환산했을 때는 약 10kg의 하중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의자를 사용할 시 무릎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발병 빈도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이 발병 빈도 확률을 낮춰줌으로써 병원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찰점입니다 기립운동은 다양한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저희가 근육이 얼마나 가깃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여 저희 주요 관절만을 구체화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해석 시 하중 작용점을 정확한 자표로 찍을 수 없어서 노드 넘버를 매번 같은 위치를 찾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CDG사의 의자를 사용하여 틸트를 설계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모델링 자료가 없어서 시각적인 자료만을 활용하여 최대한 비슷하게 모델링한 후 구조해석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디지티비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호 팀장님 지금 모델링 하실 때 보면 의자가 지면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 실제로 지면에 고정된 걸로 가정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는 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의자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퀴도 달려있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델링을 만약에 하신다면 밑에 바퀴도 구현하고 거기서 무릎 하중도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각도와 하중 그다음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마찰 개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현실적인 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분 계시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립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30도 틸트 이런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아까 모델링에서도 보면 힙 쪽에 조인트라든지 이렇게 모델링을 했었는데 그 쪽에 가해지는 어떤 데이터 결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틸트 했었을 때 힙 조인트 쪽에 데이터가 무리가 가는지 그 쪽도 뭔가 괜찮은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기구 동력학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런 뭐 인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합성이라는 걸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대학생분한테 여쭤보기엔 좀 무리 있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좀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힙 조인트도 계산했으나 저희 원래 목적이 무릎에 하중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맞춰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물론 이 시뮬레이션 상에 이렇게 실험해보고 원래는 직접 인체를 바탕으로 또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서 최대한 무게도 고려하고 무게 중심도 퍼센트대로 다 고려하고 해서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도록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랑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질문 없으시면 한 번 더 김광수 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를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 혹시 실제 사용해서 팔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례 조사를 했을 때 기존의 의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제품 같은 걸 연구를 제가 논문에 많이 봤는데 다 그냥 무게를 얼마나 줄이냐 그냥 얼마만큼의 힘을 보조해주냐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 무릎에 대해서 얼마나 무리가 가느냐 이런 정보가 없어서 저희는 이 주제를 선정했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 건디즈 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